입니다. 이번에 노가다 좀 해왔습니다. 좀 많이 해왔어요. 레벨 1밖에 안올랐지만 어려웠어요. 자 그럼 가죠. 아이템도 바꿨고요. 건방으로. 이번에 이기겠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그 나름대로. 잠깐만 잠깐만. 야 미치겠네 이거. 그래 그래 그래. 어 버티네? 왜 버티는지 모르겠는데 버티네? 그리게 만들고. 잠깐 잠깐 잠깐. 먹어 먹어. 아 참 이거. 아 참 이거. 야야야. 아니잖아. 아 야. 아 못살겠네 이거. 방감해. 지리방감. 으음. 아 계속 해보자 이거지? 아 야. 잠깐만. 너무 심했잖아 이거는. 아. 아. 하하. 미치겠네 이거 진짜. 하하. 뭐 팔아가지고. 뭐 팔아가지고. 모아보자. 이렇게 된거. 팔아서. 하하. 이거 이렇게 있어? 팔아 이것도. 팔고. 공격도 이거 3개 있거든요? 최상급 3개. 무기는 바뀔게 없으니까. 참. 아니 완전히 진짜 최적화를 해서. 무기 내놔. 장착하고. 방어구도 있을텐데. 두개 있네. 상급. 또 뭐. 마법장화. 튼튼한 룬장화. 적중률. 아 시발 바꿔야되나? 아 이거라도 그냥. 아쉬운대로? 그래 지금 당장 써야되니까. 어차피 저거 팔거니까. 계속. 착착해주구요. 아하. 너무 하드코어하다. 인간적으로. 아 나 이거 최상급 쓴거였나? 어때. 자. 잡고. 이 정도 했으면 될줄 알았는데. 잼으로 깨라 그렇게 안들어가 설마? 에이 설마. 그렇게 나면 더. 더 쓰고 싶지 않다고. 너. 저기 저기 저기. 향상된거. 삽니다. 다 사요. 스무개. 스무개면 이기겠지? 진짜로. 이기겠지. 야 쎄다. 진짜 너무 쎄다. 너무 쎄다. 너무 쎄시다 이분. 다 사요. 다 사요. 하나 더 먹어. 그래. 여차할 때 쓰고. 포션은. 아. 여차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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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전체적으로 지금. 포션을 막 쏟아붓고 있긴 한데. 그래도 크게 나쁘진 않네요. 재생이 중요하네. 재생이. 재생이 중요하네. 재생이. 재생이 중요하. 재생이 중요하. 여기 누웠니? 야. 미치겠네 이거. 아. 아. 어어. 야. 진짜 세다. 야야, 마음이 너무 쎄 아니, 아니, 아니 어어! 어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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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둘을 그걸 야, 진짜 거기서 스킬을 못쓰게 하는 스킬이 있는 건가, 설마? 음, 그 도적 같은 거에 근데 그 전사, 얘네 둘 좀 모르겠고 스킬을 못쓰게 하는 게 뭔가 있나? 아, 얘 만화가 너무 빨리 날아 스킬 좀 보자 방패방어, 이건 중요한 거 같고 이것도 괜찮은 거 같거든요? 이거는 5통으로 해 힐이 좋아, 힐이 힐 좋고, 에 별로 안 바뀌었는데? 아, 가자 깨고 말겠다 깨고 말겠다 반드시 깨고 말겠다 둘러설 수 없다 이게 지금은 괜찮은데 불 같은 거 쓰면서 갑자기 확 밀리네 아, 지금 안 될 것 같아 없어요 어, 왜 아직도 안 될 người 어? 야, 어디 갔어? 안 된 것이 오래갓 아, 진짜 크리스때리는 거야? 아 진짜 크리스때리는 거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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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이거 아 자자 어휴 어휴 적정서에서 적정서에서 좀 누워줬으면 좋겠어 저항이 너무 거세 어 야 잠깐만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너무 했잖아 아 둘 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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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아니 뭔 아 야 그냥 사라지시면 어떻게 해요 아 야 야 진짜 진짜 저번에 어떻게 잡았지? 한번 잡았던 거 같은데? 그거면 얘만 잡으면은 뒤는 오히려 더 쉬울 거 같아 지금 너무 지금 답이 없는데 기술 한 마리 누워버리니까 일단 얘를 잡고 시작하자 게임을 하다 억울하다 억울해 한 번에 누워버리니까 억울하다 억울해 베드가 지금 키우기 있는데 매저가 그냥 한 번 누워버리니까 정말 억울해 지금 쟤도 힐 줘야지 쟤도 힐 줘야지 아 아 씨 한 팀 늦었어 아 좋아 적절하게 좀 들어가고 있어 어우 야 자자 잠깐만 아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아 자 주라드랑 페르세포네 그리고 이게 세 번째로 나온 건데 이렇게 차원이 다르면 어떡해 걔네도 그냥 호구였잖아 얘는 기절을 걸 당해도 힘들겠다 이 씨 심지어 페이지 2까지 있는데 심지어 페이지 2까지 있는데 심지어 페이지 2까지 있는데 군대 그냥 추입자 야 왜 풀피로 살렸는데 삭제 됨 어떻게 해 아 말이 안 되잖아 야! 아니 씨 아우 야! 오! 오! 아니 너무 억울하잖아, 이러면 내가 이따위로 만들면 내가 억울하잖아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이러면 아...참 적당히 때리다가 초안을 하면서 도망다니라 처음 했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도망다니라 잠시 아 씨 누웠니? 안 누웠는데 누울 것 같아, 야! 자자자자자 이거를 몇 회차 하나 한 사람 있어요? 에이 이거 처음입니다 이거 얘 뭐 잡을 방법 없나요? 답이 없는데? 몇 회차 했으면 잡을 방법 혹시 없나요? 답이 너무 없어 얘 할 수가 없네요 아 너무너무 한방에 세마리를 전멸시켜버리니까 에이 이루지 말자 야 걔랑 걔를 그만 괴롭혀 이제 좀 아 야 24000이면 어떡하냐 체력이 체력이 20000이 안되는데 체력이 20000이 안되는데 24000이 들어가면 어떡하냐 하이씨 야 내 연계 기사보다 얘 트라이 더 많이 한 것 같애 하하하하 하하하하 전설작이 뭐예요? 하하하하 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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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꽂아봤고 걸어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하하 야 걔를 타겟힘을 아주 신명나게 하는데 좋아 아 지금까지는 다 문제 없었는데 얘 지금 하나가 너무 말이 안 돼 딜이 지금 0 하나 더 붙은 수준으로 들어가서 아 뭐 딜이 안 들어가 아 씨 돌아버리겄네 이거 아 자 자 잠깐만 잠깐만 야 하하하하하하 말이 안 돼 이거 무슨 한 방에 전멸 당하는데 이거 어떡해 이거를 아 씨 이게 필요한 건가 장비 그게? 진짜? 보석을 모아서 초록색 몇 개 아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일단 재료도 있는데 보석이 없네 보석이 지금 하나 둘 셋 하나 최상급 하나 아 너무 오래 걸려 안돼 안돼 이게 여태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한 번 한 두 번이면 깨는데 야 무난하게 다 깼는데 마지막 쯤 와서 지금 여기서 지금 헤매어 있거든요 너무 게임을 갑자기 막 스펙을 몇 대로 늘려버리니까 지금까지는 많이 떠도 진짜 8천이었는데 한 방에 막 24,000이 뜨니까 내 체력이 지금 19,000인데 24,000이 뜨면 어떻게 이겨 이거를 맑을지도 않게 만들어나가지고 이거 안 뱉는 게 다른 거 다른 거 2랑 1랑 2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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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랑 3랑 2랑 여기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다음에는 그나마 좀 더 버틸만 했는데 물량이 더럽게 많이 들어가서 문제였지 얘는 뭐 한 방에 그냥 전멸시켜버리니까 한 번에 막 2만 4천씩 다 들어가니까 버틸 수가 없네 한 방에 전멸하니까 하..씨.. 아무리 노가닥 게임이라지만 좀 심했잖아 어진간하면 비벼지게 만들어야지 아..참 데미 주전수는 버프가 있다고요? 무산헬메 헬멧 좀 그만 나와 좋아 보석강화 아 금액 아 4초 무적 스킬 얘도 있는데 있어도 얘 컴퓨터가 쓰는 거라서 컴퓨터가 쓰는 거라서 아.. 처음에 했을 때처럼 빼고 딜 넣고 그 식으로 해야되나? 부활주무소 좋아 부활주무소 좋아 안되겠다 일단 일단 가자 노가닥 더할 순 없고 여기서 뭐 전설이 됐건 유니크가 됐건 더할 순 없고요 여기서 더하게 되면 진짜 뭐 한 30분 1시간 해야 되는데 30분 1시간 1시간 진짜 해야 되는데 그럴 순 없고 깨겠습니다 문제 어떻게 깨느냐인데 좀 돌려보면서 해볼게요 야 너무 심해서 이거는 드바르크도 세긴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비벼졌는데 이거는 뭐 차원이 달라 얘는 기술 내가 쓰고 일단 토들 뚜어드려 이 식으로 하자 이 식으로 해서 아 느려지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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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끓이네 자 자 자 자 누가 먹고 놔느냐? 아 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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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고장났어 쟤 고장났어 찹 움직임 안 energy 빼고 아, 이렇게! 아, 찹! 설마 이게 정답인 건 아니겠지?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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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것도 이렇게 하려고. 미치겠네, 이것도. 너도 있지, 나도 있지, 애도 있지, 애도 있지. 이거는 너야, 너야. 너야, 그렇지, 너야, 너야, 너야! 완벽했어! 때려, 때려, 때려! 이거 뭐 버프고 뭐고, 하나도 필요 없네, 그냥 돌리는 거네. 이게 뭔 게임이, 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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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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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이 게임이야? 야, 씨. 여태까지 난 뭘 한 거야, 그럼, 이렇게. 쟤, 쟤, 뛰어. 아, 씨. 너무 이건 좀 그렇잖아. 어떻게든 이거 한, 의미가 하나도 없네. 그냥 원거리가 제일 센 거네, 그러면? 하아... 그냥 마음속으로 퇴줄까 그랬다. 바꿔줄까 그랬어. 야, 한 번에 그거 가신 거야? 툭, 툭. 졸릴 거니까, 이렇게 해서. 먹고.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에에에,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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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 빼. 자, 때려, 때려, 때려. 버프 걸고,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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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스. 아,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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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씨. 아, 야, 야, 야. 야, 아, 이구. 아, 야. 야, 야. 아, 씨. 싸고 튀어. 싸고 튀어. 싸고 튀어. 아니, 아니, 저기서 스킬 쓰면 안 돼.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지금, 지금. 그래, 그래. 아, 아, 좀 부졌어, 좀 부졌어. 싸고 튀어. 두 번 쏴. 지금 몇 남았어? 자. 다 잡자 잡자! 야 뭐 어디갔어 다 야아씨 난이도를 넘어서 그냥 잘못 만들었는데 게임을? 아니 이거 뭔노메 게임이 딜이 이렇게 바뀌면은 반감됐는데 지금 80% 달았거든요? 아 미치겠네 취득 쿠션만 다 아 좋아 좋아 이제 일단 치고 빼는 걸로 좋아 어어! 아! 왔다 왔다 다음은 다음인데 이건 스킵하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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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먹어 일단 먹어 일단 먹어 가서 그냥 맞딜 넣습니다 때려, 때려, 때려 때리고 나는 반대쪽으로 가서 일로 오지 말고 야, 다 뒤져버리면 내가 뭐가 되니 아,C 아, 하기 싫다 아,C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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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C 제발 진짜 제발 제발 아, 거대한 암흑의 덩어리 이름도 돼지 같은 건데 저런 거한테 여기 다 써서 죽인다 야, 가지고 다 써서 죽인다 으음 일단 먹어 스킬을 왜 안 쓰냐, 얘네 오, 이기겠는데? 이겼는데? 이겼잖아